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질의 주시고요. 네 김상호 보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 보고 및 전파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속한 업무죠? 당시 어디에 전파하셨습니까? 저희는 재난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로 전파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상황 전파 매뉴얼에는 보건복지부나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조직에 전파하는 중입니다.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 부처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고 실제로 연락도 안 했고 저는 소방 등의 현장 지휘 조직만도 못한 상황 전파를 할 거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T 띄워주시면 가장 핵심적인 대응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재난을 늦게 인지했어요. 조기홍 장관은 위기관리센터보다 1시간 56분 늦었고요. 윤익은 경찰청장은 74분, 이상민 장관은 20분 늦었습니다. 저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스스로 자임한 상황 전파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럴 거면 도대체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왜 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뭘 답변 하실 건가요?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전파하는 것은 각 전부 부처의 저희가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내에서 소감부서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최근 SBS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센터장님 이거 보셨죠 보도? 네 봤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었고 저희 의원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그렇고 오늘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2018년 이후 개정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에서는 특이 서면지리에 답변을 하면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지금도 고수하시겠습니까? 네. 방당하시네요. 국가위기관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범죄가가 그렇게나 많은 정권이 규정에 어긋나게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현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훈련도 바꾸고 매뉴얼도 바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관리대응책에도 이전 정부랑 다르게만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침 싹 무시하고 알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하면 이런 3사가 발생한 다음에 그게 해명이 됩니까? 이건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어긴 겁니다. 회원님 제가 조금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지침을 사문화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개정 절차를 밟았지 개정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걸 가지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정부마다 대통령실의 조직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비서관실도 다르고 조직명칭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잖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것 때문에 수거 명칭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센터장님. 6년도 12월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위기징후 평가보고서 제출하는 곳 어디입니까? ppt 넘겨주세요. 어디입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기 안 보여서. ppt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본인의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재난예방을 위해서 위기징후 감심위 평가보고서 제출하는 곳 어디입니까? 평가보고서요? 어떤 평가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징후 감심위 평가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해안부 장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명시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상황팬단 회의를 개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는 좀 다른데. 아니요. 어디에 있냐고요? 해안부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있습니다. 재난상황 실시간 파악에 필요한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된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초기 후속대응방을 운영할 임무를 가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난관련된 매뉴얼은 해안부 장관님께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 전파가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고 그것을 다 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위기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지침을 어기고 대통령실이 지침을 사문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의 재난대응을 위한 모든 보고체계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참사인지 이후에 우리는 전파만 해야 했고 전파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국조특위가요.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공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막 등장해요. 저는 국가안보실이 이제라도 국가위기관리지침 재난분야 내놓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하고요. 떳떳하시다면 안보실장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한우삽 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 국민 안전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이면 1분 1초라도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 당선 직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상황 점검회의 몇 분의 공백이 있었죠? 실시간 회의는커녕 대통령이 참사 인지한 이후에 99분 뒤에서야 긴급상황 회의가 열렸습니다. 맞죠? 제가 좀 해명을 해도 됩니까? 짧게 해주세요. 첫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았고요. 유관관계자들과 사실상 논의를 하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부처벌하지만 응급조치 1순위를 줬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현장의 현장도 그리고 부처벌 현황도 파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지시도 뒷북 지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시 54분경에 응급의료팀 파견 지시하셨을 때요. 이미 서울대 디메시 도착한 지 34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하지도 이 시간관계, 사실관계 틀렸다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네 시간이 없어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상황점검회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상 상황판단회의의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서 초기에 해야 했었던 회의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출근 기록을 보면 서초에서 용산까지 8분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긴급상황점검회의는 17분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 할 때마다 99분씩 걸릴 거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동료기 2위소를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지속은 통신 차량을 24시간 운영한다는 10시간 재난 대응을 해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진통신 차량 이건 사용은 했습니까? 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법적 국가도 없이 이렇게 확인해두기 어렵죠? 그... 네... 저는 사용하지 않아서 대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버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광고를 잃어버린 수할